아침부터 방송하시네요 아침부터 여포네 아침부터 여포로 가요 여포로 잠을 안 잤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지금 브라질리 왁싱하는 데서 털이 까칠하게 나는데 굉장히 따끔따끔하네요 불편하네요 아 이 왁싱을 계속 해 받아야되나 안 말아야되나 아 뽑을때 굉장히 아팠는데 쨉가 형님 쨉가 형님 어쩌면 이렇게 아니 형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일요일인데 안 주무십니까 형님 또 합시다 케어사가 아 근데 오빠가 지금 털이 어 완전 길게 자란게 아니고 어 쫄매 자랐거든 쫄매 자랐는데 굉장히 간지럽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십니까 인사하며 밥집 찾기 인사하며 밥집 찾기 인사하며 밥집 찾기 걸어서 밥집 찾기 어 다음에 밥 사줄께 밥 사줄께 할 때 나가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어 우리 부산시청장님 그때 오고 오세요 예 그러니까 방송 주말에 그거는 주말에 하는 컨텐츠니까 주말에 오시면 될 거 같네요 어 벗어 줄께 오셔가지고 밥 식사도 하시고 어 하면 좋죠 응 오늘도 열심히 안해요 열심히 해야죠 아 건강했으면 좋겠다 응 어 늘 건강했으면 좋겠어 담배를 끊기를 참만 잘했지 응 참 내가 봐도 내가 내가 봐도 참 나는 내가 대단한 거 같아 내가 봐도 나는 내가 대단한 거 같아 어 주말에 하는 컨텐츠 기억할게요 그래요 눈 뜨자마자 옆에 형 방송 보는 나도 참 아니 안 봐야 일요일이다 왜 뭐 어때서 어 언젠간 괜찮은 직장이 생기겠지 형 방송 보는 게 왜 어 안녕하세요 예 봐라 방송 보니까 배우잖아 어 어른들한테 저렇게 옆에 형이 인사도 하는구나 어 배우잖아 어 왜 내 방송 보는 게 뭐가 뭐 어때서 어 아 아 여기 동네도 주폭들도 술 꽉 채 먹고 소리 지르고 하네 고함 고함 지르고 하네 안녕하세요 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하는 게 어떻게 보니까 미친 놈 쳐다보시면 어 인사하 år 안녕하세요 인사 했는데 어 미친 놈 쳐다보시 네 누군데 오 고팍지 바로 앞에 있네요 고파가 더 먹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김들 꽃밥집이 꽃밥집이 꽃밥 하나 주세요 한 분 있을까? 열 명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열 명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열 명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밥 두 개 할까요? 국밥 한 개 해야죠 국밥 두 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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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또 먹어 잠깐만 내 밥 나 여기서 먹으면 안 돼 다 waters 고마워요 고마워요 두 개 국밥icken 고마워요 국밥 ус이 잘 먹을까? 국밥이 종류가 많은데요? 스페셜 국밥 먹을까요? 잘 알았어요 이거 스페셜 국밥 말아주세요 스페셜 국밥? 스페셜 국밥은 뭐예요? 스페셜 국밥이겠네요 스페셜 국밥 먹으러 들어왔는데 물어보기 죄송합니다 탕수육을 먹으면서도 내가 아까 술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저걸 안했네 술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안주를 많이 안 먹었네요 국밥 들어가는 거 보여 배가 24시간 안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멀고 배가 살아진다고요 배가 24시간 안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멀고 배가 살아진다고요 근데 살살한다고 고맙습니다 히가총님 반갑습니다 형님께서 와이피 달아주셔서 다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형님 몸 좀 사립시다 어제 밤새 방송한 거 녹방이 있나요? 있을 겁니다 남창이 형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아닌 뱃대un 형님은 2cm인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르렁 인간의 투명더 제가 한 nation을 펼쳐서 1단에 서지 2단에 서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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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